오늘 선선한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전국의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저녁에는 조금 쌀쌀한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남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으로는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중북부 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서쪽에서 높은 구름이 점차 들어오면서 그 밖의 지방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 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청주와 대전 17도, 강릉과 대구 20도로 예산됩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중부 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남부 지방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